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보다 더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남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말씀드릴 건데 사주에는 부벽살이나 과숙살 고란살 다양한 형충파의 신살들이 많은데 이번 영상은 정말 쉽게 만세력이 필요없이 사주에 나오는 기운들을 물상으로만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번째로 혼자 살면 좋은 사람의 유형은요 배우자나 연인에게 정말 막말과 폭언을 하고 남녀 상관없이 극탄적인 소리를 잘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사주에는 뭐 괴강살이니 배꼽살이니 그런 식으로 본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이 안좋은 신살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궁합인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포악해질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개팍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연인에게만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면서 주변사람 모두에게 폭언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언젠가는 외톨이 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배우자나 본인에게는 정말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는데 또 주변사람에겐 또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혼자 사는 것이 좋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혼자만 너무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왜 배우자는 꼭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여야만 되는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두 명이서 한 명 살거나 세 명이 한 명을 데리고 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될까 아니면 왜 결혼이란 것을 할까 본인의 말이 정답을 생각하고 남들과는 융화되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 젊은 나이에 비해서 연령대 상관없이 정말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는 그런 환경에 속해 있는데요 정말 후회하면서 이혼을 한 분들의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이분들은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이 중요한 틀이 되고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합당한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장 우선이고 본인의 가치가 가장 먼저 되고 이것이 절대 타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또 그런 분들은 편인이 너무 강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 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고 다음은 사주상 이 대운이란 것이 바뀌었는데 아 대운이 바뀐 것은 또 사주를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살던 환경이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못 참겠다 아니면 내가 참을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섰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날 너무 무시한다 아내가 나를 미친 듯이 깔부른다 너무 무시한다 자식들도 나를 완전히 하드해서 도저히 못살겠다 이런 것이 대운이 바뀔 때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정말 어려워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 참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홀로 서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도저히 못 참겠다 혼자가 두려워서 그냥 아직은 버티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혼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관상으로 넘어가서 이 광대가 너무 큰데 비해서 입술을 잡고 또한 눈썹이 반토막 난 경우 이것은 굉장히 고독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상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삶이 불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너무 외롭게 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는다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이라면 차라리 혼자가 되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셔도 나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관상을 봐드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또 재혼을 하시고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시고 정말 어렵게 가정 형편도 살고 계시고 본인이 집안 사람들 모두 챙기고 결혼도 못하고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까지 끝까지 가족을 챙겨주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구요 제가 그분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가족들은 본인이 없어도 알아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사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분이 나름대로 감사하게도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더 이상의 감정 소비라든지 이 가족이라는 울타라에 갇혀서 본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적당히 가족을 위해주면서 본인만의 인생을 설계하더라구요 어쨌든 이 관상이 정말 안좋으시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운이 조금 붙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외로운 상이라 그러면 너무 사랑받으려고 너무 함께 하려고 남들처럼 살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이 삶에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주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어떤 것에 너무 중독에 빠진 것과 더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 인성이 너무 과다하거나 아니면 이 형충파해가 너무 사주에 심해서 이 본인의 대움마저 깨졌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정말 고독한 겁니다 마음이 고독한데 그냥 운이 정말 안 좋을 때는 건강만 잘 챙기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줄이시면 그 액땜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사주를 잘 모르신 분들은 정말 삶이 힘드니까 그냥 계속 술을 찾고 계속 외롭다 그러고 계속 남탓만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너무 음주감에 빠질라 그러거나 삶에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 그러면 차라리 술을 좀 멀리하시고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급적 줄이시고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운이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다음은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변동 이런 것이 정말 많은 삶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잠시라도 못 있고 계속 밖에 돌아달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만 너무 좋아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챙기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본인에게도 편하고 남들에게도 좋더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평일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놀러가시는 것 여행가시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놀러가시는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에 그래도 본인이 챙겨야 될 분이라든지 적당한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뱅개추고 무조건 나가려고 그러고 잠시라도 집에 붙어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오로지 본인의 유흥이라든지 취미에만 몰두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 사는 것이 미래에 태어날 본인의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배우자라든지 주변인들에게는 조금 더 피해를 덜 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성냥한 가족들도 이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면 오히려 더 흉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행동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혼자 지내는 것이 낫고 다음은 이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적당히 혼자만 행사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말도 없이 잠수를 타고 혼자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터치가 들어오고 간섭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남들 코치는 정말 잘하시면서 본인의 악가림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주변 많으시죠 남들에게는 정말 좋은 말을 잘해주고 인생을 위해서 말 잘해주는데 본인의 악가림 못한 겁니다 남들의 사업 아이템을 잘 찾아주고 남들에게는 쓴수를 잘하지만 본인에게는 정말 관대한 그런 유형도 포함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연락이 너무 안 되거나 소위 말하는 마마걸 마마부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각별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 일만 생기면 잠수를 잘 타는 그런 분들도 이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보다 더 행복하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난이할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 말씀드린 영상은 사주의 신살이라든지 아니면 만세력을 보고 보다 더 디테일하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